인터넷상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. 연예계의 새로운 커플 박희순, 박예진씨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. 아무도 몰랐던 두 사람의 핑크빛 열애, 스타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. 연예계의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박희순과 박예진이 연인 선언을 한 것인데요. 3일 오전 한 매체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이 동료,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열애설 보도 이후 박희순의 소속사 관계자는 박희순과 박예진이 한 달 전부터 교제를 했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. 1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커플로 발전한 박희순과 박예진, 두 사람의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최근 애연가인 박희순이 금연을 결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죠. 그러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제 막 한 달이 된 두 사람에게 결혼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며 박희순의 금연 역시 건강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요. 박희순, 박희진의 열애 발표와 함께 2년 전 두 사람이 동반 출연한 해피투게더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당시 박희순은 영화 작전을 박희진은 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는데요. 특히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호감 가는 이상형으로 전제의 연인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을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. 박희순, 박희진 커플의 열애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희순은 진정한 능력자 두 사람 잘 어울린다 결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등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. 공식 커플이 된 박희순, 박희진 커플 앞으로도 더 행복한 소식 많이 많이 들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박희순, 박희순